아들하고 며느리 시켜서 미래치료 못하게 만드셨잖아요. 일단 먼저 병실로 옮기지. 이제 와서 왜요? 아이 생명줄 끊어놀어야 할 땐 언제고 기자들한테 알려지니까 걱정되세요? 윈공의 성에서 우리 집 GPS를 찍을 수 있어요? 혹시 모르잖아요. 사고가 있었던 날 현장 사진이 찍혔을지도. 문서를 줬다가 아이가 떨어진 건 사실이야. 하지만 일주일 후 아이를 떠민 건 아니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